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를 지나서 지금 김천 휴게소에 다 와 가는데 아까 70 휴게소 가니까 자리가 없더라구요 생각보다 지금 도착을 뭐 한 2시간 반 정도 빨리 할 것 같아서 좀 쉬었다 가려고 들렀더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나와서 졸린 눈을 조금 씹이면서 김천 휴게소 까지 지금 1키로 어제 남았는데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평택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내리꽂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상행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들 휴게소에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우스 마우스 하네요 자리가 있을지 없을시 예감이 좋진 않은데 지금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원래 여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지금 여기 승용차들 주차하는 지금 이 라인에 이렇게 다른 차들이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 시간에 승용차들이 많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렇게 좀 대놓도록 하고 저는 딱 한 시간만 뒤에서 조금 잠을 잔 다음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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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